터뜨린 터뜨린 와... 어... 그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와... 2019년 4월 23일 Start Go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, Follow me 여기 좀 조용히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아셨지요? 조용히 합시다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여행 자신의 물이 무슨 일이야 너가 도와주지 나의 안되겠다. 2층은 그 방부터 확인해봐야겠다. 잠시만요. 하지마.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여보.. 사람..? 누구요? 핫핫핫핫핫하... 누구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대 못 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을 좀 진득하니 스토리 있게 봐 다 확인시켜줬잖아 여기는 밖에서 연결된 문이고 여기는 밖에서 연결된 문이고 2층 2층 거기부터 확인해봐야돼 다른거 다 눌리치더라구요 지금 뭐가 이상해 잠깐만 그때 이 고리가 많은 문은 다 열고 갔을건데 뭐가 이상해 안 돼 모르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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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.. 모르겠어.. 정확히는 모르겠는데.. … 뭔가 좀 더 집어진 것 같더라..그런 느낌 옳지 이거 사람 아니야? 야.. 얘들아 오늘 사람은 잠깐 잊어봐 잠깐만.. 사람은 잠깐 잊어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가까이 있다.. 엄청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.. 거기 있어? 나와보시오 거기에 있는거 같은데.. 거기에 있으라구 뭐여..? 뭐여..? 와..뭐야? 이거 기운 뭐야? 와..잠깐만..잠깐만.. 누구야? 누구야? 뭐야..? 이제 사람이 있을 거 있어요 사람이 어딨어요? 여기는 현재 2층 사람이 있으니까.. 없습니다 어디를 비춰봐도.. 이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저는 이 고리는 이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와..신따.. 아.. 형만 가득 떨어졌어.. 사람 있나 없나.. 혹시 아니면 뭐 바뀐 것만 있나 확인하고 갈라있더만은.. 본 사람.. 본 사람.. 나 거기로 피했거든? 그런데 갑자기 그 빽같은 것이 떨어져 불고.. 그 위에서 떨어진 거.. 뭐 떨어진 거였어 여러분들? 행광등 행광등 그 위에서 행광등 끼릭끼릭 손이 나왔다 맨 처음에 손이 나왔어 내가 뭔 소리야? 이랬단 말이야 끽끽 소리가 나길래 뭔 소리야? 하면서 봤어 그런데 갑자기 행광등이 푹 떨어져 버렸어 유리가 아니라 행광등 유리가 멀다는데 그래서 brass IFA maximalists 도색으로 한 번 더 하다 하다 하지 말아도.. 하지 말아도.. 하지 말아도.. 하지 말아도.. 하지 말아도.. 계십니까? 계시면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? 계시면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? 하지 말아도 될까요?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여기.. 아.. 쫄깃다구만.. 잠시만.. 뭐지? 또치, 또치, 또치 도착하기 전에 빨리 문 열어 내가 아예 싹 박살을 내줄까? 문 열어 저쪽으로 내가 들어가 줘야 될까? 아니면 어떻게 할까? 그렇게 하고 내가 들어가 줄까? 어찌까? 어찌까? 재미있지? 재미있지? 그럼 내가 그쪽으로 해주지 내가 나의 아시아 우리의 계단은? 우리의 계단은? 내가 왜 나갈까? 왜 나갈까? 내가 왜 나갈까? 내가 왜 나갈까? 내가 내가 나갈까? 아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들어오니까 나왔냐? 어디있어? 여기 있었어? 어디있어? 있으면 나와봐 나 뭐야? 어디있어? 잠깐만.. 잠시만.. 이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되어있구나 밑에서 붙이니까 조금 나와있고 위에서 붙이니까 비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구나 이렇게.. 비 때문에 이렇게 좀 쎄서 그렇지 똑같네 똑같네 이렇게 보면.. 봐봐 맞지? 길가던 40대 여자 2019년으로 되어있어 집 앞 슈퍼 단골 20대 여자 3번 최남형 4번 20대 대학생 남자 짧은 머리 검은.. 짧은 머리 검은 마이 10번까지 9번 10번까지 이게 있었어요 하지만 4번까지 적혀있고 여기에 바를정자로.. 오 이렇게 본게 잘 보이네.. 바를정자로 니기가 되어있었어 »這個 Craigquetodynamics« » gonna be that…» »… »ρεve..» 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잘들어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망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 잘들어 내가 조만간 다시 여기로 올거야 그때는 내가 너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할거야 그때 가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보자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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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